알카디아 리조트에서 랭사호 까지 패들보드 투어를 할까 합니다. 오랜만에 랭사호에 가서 랭사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야되겠네요.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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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제법 있네. 파도마락. 물을 따뜻하게 파네. 노을 좋다. 고기 잡는 사람도 있고. 물 막네. 저녁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. 아까는 물이 뿌옇다니. 자전길링을 했는지 몰라도. 물이 아주 막네요. 물이 엄청 막네. 물이 엄청 막네. 옥슨 리치마 수영 잘하네 안녕 안녕 워워워워